짬을 얹어서 서로 부끄러워 먹어요 귀찮아 언니가 가지고 온 호박인데 진짜 맛있어요 호박 적당한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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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은 못 타고 아, 더워 아, 커피 지금 아, 사과를 찍는 건데 아, 안 쓰면 찍어버렸네? 쿠팡 추천템 파이팅 베이커 두 개 이거 진짜 맛있어 오지방으로 하나 드렸고요 그린 요거트 만들 거 양노추 양말 살아봤다가 운동까지 가자 사과 너무 싫건데 양말만 사고 돌아오기 실패 양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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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진짜 저기 기다리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해? 웨이딩 번호가 있겠지? 재방문 야, 김치 한번 먹어봐 맛있어? 어때? 맛있어 맛있어 잘 어울릴 것 같아 맛있어 오 zieh 어, 맛있겠다 그거 맛있겠다 그거 으음 맛있지 우리 돌아가기로 했지 맞아 다iman 이쁜에 걸어와서, 근데 이쁘다. 이쁘면 제일 제일 잘한다. 맞아. 꼬여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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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셔요. 지금 어떤 조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상화 작가와 아르네트 마틴 작가에 두 분 다 하는 거고요? 네, 같이 다 도실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있는 그림이지만 저런 거 좋아지는데.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 귀엽나요? 진짜 귀여워. 이렇게? 물건이 잘 떨어질 것 같아. 물건이 잘 보이는? 잘 떨어질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은. 잘 흘릴 것 같아. 원래는 이렇게도 하는 거였거든? 아니면 얘를 이렇게도 낼 수 있어. 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짠, 이거 한번 보실 수 있어. 지금 난 짓을 시작하고 싶어. 먼저 해서 이렇게. 너무 예뻐. 이거 못 봤어. 우와, 이 버섯도 예쁘다. 난 이것도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진 플렉션. 카메라 들고 오지, 그냥. 아니야. 놀러 온 거 맞아? 혹시 샘플 촬영하러 온 거 아니신지. 촬영하러 온 거 아니신지. 촬영하러 온 거 아니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롤롤 뮤지엄. 추천. 저는 요즘 롤롤 뮤지엄을 찍으러 온 거. 또, 롤롤 뮤지엄. 샘플 촬영하러 온 거. 너무 잘 안 샀습니다. 정말 잘 안 샀습니다. 너무 잘 안 샀어요. 뭔가 잘 안 샀고. 진짜 잘 안 샀어요. 고객님. 고객님. MZ샷 없어요. 아니면 이런거 아니? 이런거? 거울샷 거울이 없어 여기 위를 올려봐야 돼 이렇게 하고 어떻게? 봐봐 이렇게 하고 고개를 들어 1,2 할 땐 될까? 아 진짜 고이 고이 뭐냐 가보자고 오우 여기에서 한번 찍을게요 아니 다음은 MZ 하나 둘 셋 2층으로 올라가라 그랬지 야 이거 우리 안 찍힐인데? 자상해요 MZ 안 할래요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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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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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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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1층 2층 1층 다행이다. 받아줬어? 차가 이렇게 불어서 나가네? 광고 찍는 것 같아. 한 해가 다 보이는 소를 미술관. 예쁘다. 주가는 달라. 뜨거워. 한 해가 다 되는 것 같아. 한 해가 다 먹은 비가. 낙지는 마요네즈. 한 해가 다 먹은 비가. 다 먹은 비가. 여기 새로 생긴 언덕엔 카페인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귀여워 잘 먹겠습니다 지금 10초, 8초 동안 맛있다고 몇 분을 하셨으니까 너무 귀엽다 안녕 안덕 이렇게 조금 먹어야겠다 무례가 지역마다 자기네 특유의 그게 있거든 도시아는 다른 데에요?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고 의외로 정리가 잘 안되있고 굉장히 불편한 도시에요 그래도 누군가가 많이 죽어준거야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게 안 죽어주면 일주일 동안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맞아요 정말 일주일 이상이 자기의 본능이 나타나 참고 있는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대부분 모르죠 쟤는 그냥 제 성격은 원래 이랬는데 참고 있다는 거 생각 안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럼 갔다와서 참고 나서 옛날같지 않지 옛날같지 않지 여행같이 가자는 말은 절대 안하죠 그냥 그냥 친구로 보는거죠 옛날에는 A급이었는데 지금은 B급이 되는거지 맞아요 너무 귀엽다 진짜 맞다 저는 여행.. 이쁘가 너무 귀엽다 아 아기봐 귀여울네 저는 귀여운 옷을 입고 왔잖아 비싼지도 왜 사먹게 되지? 맛있어 솔직히 나도 집에 냉탈 많이 사러 왔는데 저는 먹으러 왔습니다 미역국수 맛있다. 그냥 일반적인 새콤함은 달콤함이 아니라 다르긴 해. 간판이 깨끗하네. 간판이 깨끗하네. 간판이 깨끗하네. 요즘은 유행이 일주일마다 바뀌나봐. 간판이 깨끗하네. 간판이 깨끗하네. 간판이 깨끗하네. 간판이라서 간판이라서 간판이 강한 만에 도착했어요. 손으로 구입한 시점. 근데 내가 시켜먹어 갔다와 아니 왜 내가 먹고싶으니까 빨리 갔다 오라고 진짜 진짜 웃긴건 뭔줄 알아? 이러고 또 간다 나는 진짜 어렸는데 이게 왜 그런줄 알아? 짠해서 그래 내가 안가면 언니는 안먹을걸 먹고싶은데 내가 안가면 안먹을 사람이 내가 갔다 주면 먹을거니까 진짜 먹고싶은데 알겠지 그럼 안갈래? 진짜 안먹고싶은거잖아 오늘 사이다 아니면 레몬 너무 착한걸? 빨리가 무서워 다 먹을 수 있을거 같아 다 먹을 수 있을거 같아 내가 먼저 먹을거야 난 다 먹었다 난 다 먹었다 다 먹을 수 있을거 같아 먹을게 너 안나가냐? 너 이방의 얘기 아니죠? 거기 옆에서 같이 자 그럼 시혁이다 시혁이가 싫어해 못먹은 줄 알지 난 잘했어 피비도 형봉아 시혁이가 싫어해 시혁아 잘거야? 여기서 자야겠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 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 슈트맛 바람쥐 망 무슨 소리가 Sonra 너무 잘잘잘잘잘잘잘 사람 수술 많다 첫 입에 타깝 사진받 뭔가 것 같은 물고기 잡았어? 잡았어? 안 잡았어? 티아가 물고기 잡았대. 너 머리카락 잡았어? 엄마는 빨리 가요. 할머니 머리카락? 물고기 또 찾자. 전 또 잡을래요. 잡아놓게? 뭐하게? 어떤 가족들도 있잖아? 안 가져가. 또 있어? 아니야, 아래. 윤이 지금 아래에 있어. 여기 아래도 있어. 혼자 먹는 길이. 할머니이랑 이모 가지떼 거야. 할머니 어디 볼 거야? 이모랑 싸울까? 이모 밥 열 번 먹을 건데, 시안이 몇 번 먹을 거야? 아빠는 다섯 번? 5번? 아니 40번 40번? 사장님 몇 번 먹었지? 밥 먹는 거? 6번 먹었네 아니야? 5 더하기 3은? 4 더하기 2는? 3 더하기 3은? 2 더하기 4는? 6 다 6이네 5 더하기 1 4 더하기 4는? 50 더하기 50은? 네 맞았어 이거 그릇 되게 많아있네요 너무 예쁘다 자연이다 이런 게 좋아 이제 나이 들었나봐 마지막 있잖아요 한 번만 더 먹을래요 한 번만 더 먹어 주세요 한 번만 먹어요 마지막 나 밥 먹었어요 한 번만 마지막 나갔어? 안녕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커피 생크림을 하는 게 하늘도 너무 좋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더워 너무 이쁘다 너무 더워